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화면에서처럼 여같이 글자에 글자 속에 여러가지 동영상을 넣는 방법인데 이것을 그전에는 크로마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크로마키로 만드는 그런 강좌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크로마키를 사용하지 않고 키네마스터의 혼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혼합 영어로 하면 블렌드 모드 혹은 블렌딩 모드 라는 겁니다 그런 혼합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께요 이와 같이 글자 속에 동영상이나 여러가지 그 움직임을 넣어서 아주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하지 않고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오픈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16대 9 기본으로 화면 비율을 그대로 설정하고 우측 상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에셋을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흰색을 가져옵니다 흰색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의 엑셀을 눌러서 화면을 닫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타임라인 맨앞으로 가져갑니다 플레이 헤드를 타임라인 맨앞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글자를 넣습니다 자막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T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막을 넣습니다 자기가 넣고 싶은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채널 이름인 석송을 엔드를 입력했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 글자가 입력된 것이 보이지 않죠 바탕색이 흰색이고 글자도 흰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색을 바꾸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검은색을 넣습니다 여기 검은색이겠죠 검은색을 혹은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제장하는 아이콘 제장하는 V자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어디로 갔죠 자 여기에서 글자를 화면에서 이걸 터치해서 글자를 크게 합니다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자 이렇게 글자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글자를 서체를 좀 굵은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AA를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AA를 터치해서 한국어를 터치한 다음에 한국어를 터치한 다음에 좀 굵은 글자를 넣겠습니다 여기 블랙한스 앤즈 레이글러라고 있죠 뭐 이걸 저는 넣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굵은 글자 굵은 서체만이 있죠 자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상단에 X를 터치해서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상당히 굵은 글자가 되어 있죠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의 체크를 체크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글자 속에 넣을 동영상을 자기가 가져오면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 제일 위에 있는 미디어를 터치해서 이 글자 속에 넣을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즐겨찾기를 찾아가서 즐겨찾기에 등록한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여러가지 즐겨찾기 영상을 넣어놨어요 자 여기서 저는 색깔이 좀 화려한 이런 이와 같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꽉 채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메뉴를 쭉 올립니다 끝까지 올리면 저 아래쪽에 혼합이라고 있죠 블렌딩 모드 블렌딩 모드라는 거죠 블렌딩 모드 혹은 블렌딩 모드라는 겁니다 혼합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스크린을 터치해야 됩니다 스크린 배경이 흰색이고 글자가 검은색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스크린을 터치합니다 스크린을 탁 터치하면요 보세요 글자 속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동영상이 글자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그리고 프레이를 시켜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하기 위해서 길게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길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 속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동영상이 글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크로마키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혼합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바탕이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동영상을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글자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글자 바탕색이 흰색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역시 이미지 SS로 갑니다 이미지 SS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번에는 검은색을 터치합니다 검은색 검은색을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단 우측 상단의 X를 터치해서 창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세요 이건 아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흰색이 낸 데까지만 하고 이 검은 검은 화면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역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텍스트를 터치하고 저는 다시 또 아까와 같이 제 채널 이름인 석송랜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둔 다음에 화면이 바탕색이 검은이니까 글자가 희니까 이번에는 글자가 잘 보이죠 이렇게 확대합니다 글자의 확대는 이걸 가지고 잡아당기면 되죠 그래서 글자를 확대한 다음에 다음에 에이 에이를 터치합니다 서체죠 이게 서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한국어 터치하고 한국어 다운받은 그것이 있으면 터치하면 한국어가 쭉 나오죠 이번에는 글자를 좀 다른 색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다른 좀 잘난 이걸 해보겠습니다 잘난 잘난 서체로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있는 X를 터치합니다 그 창을 닫는 거죠 다음엔 이렇게 화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단에 V자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글자를 닫습니다 다음 다음에 자기가 이 글자 속에 늘 동영상을 또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이번에도 즐겨찾기에 제가 등록한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주 쓰는 것은 여같이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등록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도치는 바다의 파도치는 이런 동영상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화면을 꽉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우측의 여러 메뉴 중에서 최하단의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 혼합이라고 있죠 혼합 혼합을 터치합니다 혼합을 터치하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스크린을 하면 안됩니다 바탕색이 검고 바탕색을 지금 검은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글자를 흰색으로 했으면 스크린을 하면 안되고 여기 곱하기 있죠 영어로는 이게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 를 붙여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글자석에 이게 들어갔죠 파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V자를 터치합니다 V자를 터치해서 저장을 하죠 그럼 프레이시켜 볼게요 그러면 글자석에 보세요 파도가 울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지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예 혼합을 이용해서 글자석에 동영상을 집어넣는 두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첫째는 바탕색에 흰색 흰색을 넣고 그 다음에는 글자는 검은색을 하고 바탕색이 검을때는 글자를 흰색으로 하고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이때는 곱박이를 하고 흰색일 때는 스크린을 해야만 이와 같이 글자석에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해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화려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무엇이든지 넣어서 혼합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글자석에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